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정치 카르텔을 김건희 씨가 잘 관리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제 가장 핵심 인물 이준석과 명태균 이 둘에 대한 관리도 지금까지 지속되어서 왔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는데 명태균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어제 귀국해가지고 막 많은 말들 폭로성 얘기들을 마치 명태균을 보는 것처럼 이준석 안에 명태균 들어있다라고 어제 느껴질 정도로 아주 흡사했는데 이 둘에 대한 관리가 김건희 의사가 지금 상황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 설계를 하고 관리하던 판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뜻밖의 변수가 생겼단 말이에요. 변수가요. 뭐는 뽀잡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대전에서 나타나가지고. 대전에서. 왜 변호사가 창원까지 와? 그래도 무료변론으로 간다는 게 더 이상합니다. 기름값도 안 받고 간대.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무료변론하겠다는 변호사들이 줄로 서 있어 사실은. 그중에 픽업이 됐는데. 김소연 변호사. 오자마자. 오자마자 창원지검에 들어가가지고 명태균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다 열람한 거야. 그 순간 회심의 미소를 치면서. 거신받다. 드디어 내 손에 다 들어왔어. 개탔다. 김소연 개탔다. 이러더니. 변수군요. 변수. 오만 방송에 나와가지고 뻥뻥 터뜨리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저기 뭐냐. 뜻밖의 변수가 나타난 거죠. 벌써 명태균 씨 후회하고 있대요. 아 그 변호사 선임한 거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하고 얘기하고 있대 지금.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가 다 휘젓고 다녔는데 지금. 그러니까 엎질러진 물이지. 엎질러진 물. 그런데 벌써 명태균 씨는. 후회하고. 그래가지고 뭐냐. MBC 나와가지고 김소연 변호사가 대통령 부부도 수사받아야 된다고 해버렸어요. 그 얘기를 했죠. 네. 그럼 김건희 여사 막 격노했겠는데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말 안 나오게 하려고 이 판을 짜놨더니. 웬 득보잡이 나타나가지고 염장을 질러. 이건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건 또 관리가 안 돼. 이거 사람 환장할 노릇이. 환장하네요. 김소연 변수의 등장으로. 그렇죠. 그러면 또 이준석이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이준석을 자극시키는 거죠. 김소연이 자극하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제 얘기한 거는 이준석 파일은 실조를 한다. 이준석 파일? 응. 파일은 존재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따겠다. 그 검찰이 궁금해하지도 않겠지만 궁금해한다면 난 까겠다. 이런 식의 발전 발전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쪽에서 뭔가 들썩들썩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물론 여사는 빠지지만. 아니 그러면 김건희 씨는 지금 머리 되게 아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김소연은 이준석을 자극하고 있고 이준석까지는 관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김소연 쪽에서 자꾸 자극을 하면 양쪽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니까 정보가. 김건희 여사는 이거 굉장히 머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순방할 틈이 없지. 아 판 짜야 되니까. 해외 갈 때요 지금.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소연 변수에 대해서. 김소연 입 터졌다. 김소연이 해냈다. 저는 뭐 역할을 충분히 해서 어제 이준석 대표가 또 폭로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역할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본질적인 문제. 김건희 여사. 우리 뭐 누가 뭐래도 전국의 핵인데 김종대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 현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좀 맥을 짚어주셨죠. 저도 2022년 대선 때 민주당 현안대응TF 선임팀장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 160건 정도의 보도자료. 단독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의혹이 하도 많아서 조사를 했는데 이분은 한마디로 욕망의 화신이며 이분한테 공익이라는 건 없습니다. 없고. 오로지 사적이익. 사익이 있고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여사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가족 카르테. 패밀리 비즈니스. 기본은 패밀리 비즈니스. 아 패밀리. 맞아요. 네. 기본.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사업가와 동업을 해서 개발 사업을 하고 이럴 때 항상 동업자들과 문제가 생기고 관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검찰을 동원해서 또 덮어버렸죠. 그럴 때 검찰이 나오는데 검찰에서 어떤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게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결국은 이 가족들의 처음에는 로비스트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조금 30대 40대가 되면 뭘 하냐면 본격적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명 대학의 최고의 과정이라는 과정은 다 듣습니다. 책도 안 보시는 분이. 그래서 거기서 조력자들. 사회 각계 각층의 그런 인맥을 만들면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이거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보면 김건희 여사 가족들이 사실 지금 수천억 재산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벌 때. 왜 처음에는 저기 남양주 모텔에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시작이 모텔에서 시작했죠. 아버님도 빨리 돌아가시고. 그런데 남양주 모텔에서 시작했는데 수도권에 수십만 평의 땅을 투자하고. 양평 같은데. 수천억 재산가가 어떻게 됐냐. 김건희 일가와 같이 사업만 하고 동원만 하면 동업자들이 전부 다 사기죄로 잡혀갑니다. 그걸 다 털리고.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이 다 김건희 일가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재산부를 일으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동원된 게 검찰 카르텔이거든요. 검찰에서 일단 잡아놓고 구속해놓고 이게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사이즈가 커지자 뭐를 하냐면 주가 조작 세력하고. 주식까지 손을 대는. 주가 조작을. 아니 이종호 블랙홀 대표나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왜 김건희를 끼워줬겠어요 전주로. 그때도 뭐 대가 넘어 아닐까요. 보험이죠. 그러니까 그쪽 패밀리 입장에서도. 아니 주가 조작 세력들이 자기만 해먹으면 되지. 왜 김건희를 신주 딴자처럼 모셔가. 투자금에 손실나면 보존도 해주고.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냐. 그 뒤에 검찰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죠.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외향에 갇힌 로비스트 로비 회사 비슷한 걸 차리는데 그게 바로 코바나 콘텐츠입니다. 로비의 창구.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이 되자 그 코바나 콘텐츠 정말 작은 회사였거든요. 그 보험료나 급여로 정말 보험료 얼마 몇만 원 낼 때예요. 그런데 서울지검장이 되니까 그냥 대기업 재벌기업에서 구름같이 후원자가 오면서 정말 굴지의 전시기획사로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욕망의 화신이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왜 김건희 여사와 끈을 놓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보통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본인 사익을 추구해도 기본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오로지 사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어떤 피해가 있든 국가의 시스템이 망가지든 말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너 봐줄게. 내가 너 챙겨줄게. 내가 너 사업 챙겨줄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깜도 안 되는 사람이 공적으로 한자리 차지하고 그다음에 사업적 이득을 왜 받는지 아십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고 이 사람들이 사적이 공적 자리든 사적, 사업적 이득이든 이런 걸 보면 나중에 내가 다시 사업을 했을 때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 그런 카르테들은 아주 견고히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지금도 사업을 착착착 나눠줄 거라 저는 확신하고요. 김건희가 KTV 국악 황제관람 왜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왜 했을까요? 자기의 영향력을 지인들, 사적 이득을 취하는 지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바보는 아닙니다. 아니 왜? 본인 혼자 가서 본 건 아니에요. 본인이 봤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테이블에 누가 앉아 있었냐.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내가 당신들한테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어. 내가 그 정도 권력이 있어. 우리 앞으로 끈끈하게 지내. 카르텔. 그 끈끈한 사익에 취해서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준석 명태균이다. 그 지금 카르텔의 정점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그리고 지금도 해먹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김건희 여사 주변에는 드글드글하다. 잠시만 제가 소개 좀 해드리려고 넘어가면요. 지금 서초동으로 모이시다 해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11시부터 본집회 예정인데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밑에 보이시는 화면이 그 화면입니다. 정치검자 해체. 국민이 심판한다라는 저 백드랍이 보이고 있고요.